인천신봉교회에서 파송하고 창립하는 HYO 영종하모니교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종도 국제인터내셔널하모니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이제는 영종도로 오시는 모든 세계의 국민들이, 세계의 시민들이 영종교회를 통해서 모금으로 탄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신봉교회가 파송한 1호 창립한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해서 우리가 파송한 교회 인천신봉교회에 못지않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목사님, 상원님, 영종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가델의 축복, 백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교회의 인기를 바라면서 인천신봉교회의 김소수 장로 말씀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